자 과자 먹으면서 하면 블리츠하면 안되겠다 아이고 이분 소나를 잘하시네 이분은 요새 전적보니까 소나를 잘하시네 아이고 내 과자 여깄다 어 저기 데카 계시는데 지금 데카님 방송중인가? 내가 알기로는 데카님 지금 방송 그거 아까 9시쯤에 장인 그거 한다고 하셨는데 잠깐만요 거봐 10시 10시에 헤카림 장인 데카의 들탱 장인 정복방송 지금 데카님 방송 지금 데카님 방송 하신 어 여기 다 나온다 어 여기 다 나온다 블리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어서 데카님 방송가서 내 아이디로 홍보하십쇼 마법이 날 뿐다 아 방풀 방풀은 안돼요 방풀은 진짜 안돼요 방풀은 너무 똥매너이기 때문에 데카님 정신집중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로와 아나 너무한거 아닙니까 땡겨졌는데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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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냄새가 나 뭔가 올거같은 냄새가 나 뭔가 올거같지 않아요? 아 질깔래 이제 소나가 전멸이 빠졌어요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뭐야 이제 왔잖아 하아 아 소나 타이밍 봐 아 아 아 이런 상황 어 아이고 역으로 당하셨네 한번 먹힐거에요 저거 아이고 잠깐만 저쪽 원딜이 없네 저쪽 원딜이 없네 나 이제 알았어요 정신집중 너네 후방가서 보자 너넨 죽었다 너넨 죽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어디 보자 소나야 일로와봐 너 참 이쁘게 생겼구나 너 참 이쁘게 생겼구나 소나야 일로와버렴 나쁘게 안할게 잠깐만요 상황파악 끝 최고의 전투기까지 있다고 오우 정확하게 정확하게 오케이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히히히히히 히히히히 히히히히 정신집중 공건 아이고 하이구 저거 잡을 수 있었는데 그니까요 딱 땡겼는데 아니네? 그래서 와 갑시다 아아 아리가 너무 많아다 아리가 아리님이 부족하..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부비부비해 일로와 선아 너 노조멜인가 아직도 알고 있어 야 이거 안에 드시고 아 뭐여기 피어로 깔어 아이고 쏘리 여기다 와드 해주시고 그거 아이도 피고하니? 아 진짜 아 이거 참 더러워서 원.. 아 더럽다 죄송합니다 깨끗하다고 할 순 없잖아요 아 이거 참 이거 안보여요 일단 어디있지? 히히히 히히히히 히히히히 있는지 없는지를 아예 모르겠네 정신집중 집간거 같죠? 내가 보기엔 집가겠다 쟤라 집안가면은 뭐 리신이 여기있는건 아닐텐데 용이요? 고르는 골렘은 녹이 쓸지 않는다 맞아 다이아라면 가능할지 몰라 다이아라면 가능할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이아는 보통 클라스가 아니거든요 아마 곧있으면 다이아 클라스가 보일지도 몰라요 조심합시다 우리 엘스가 빼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탑 다이버올거 같은데 아니네 아이고 안죽는다 다행히 다이아아 쉽고있다 바텀 아니면은 정확하게 유저 아니면 바텀인데 잠깐만요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여깄다가 이때가 아니야 미드에서 키리 아이고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정신집중 아 저건 아 전멸을 반썼어야지 전멸을 안쌌대요 와 데미지 봐 뭐가 아까 반짝거리지 않았어요? 시간이 얼마가 걸리는지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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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반짝거렸는데 집 갔다와야겠다 안녕 일단 집가서 로빈스랑 타고 정신집중 적을 처치했습니다 나이스 템을 이렇게 가자 그러니까요 판테온 노전멸이에요 히히히히 소나가 또 전멸 아 템을 왜 저렇게 사오냐 소나가 계속 미치겠네 핑하만 너무 산다 진짜 소나가 내가 지금 6이 아니라서 레비 여기다 와드에 두시고 내가 6대면은 그냥 그대부터 아무나 땡겨도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와드에 둬야겠다 여기다가 와드에 둘게요 미드가 와드를 아직 안했으니까 그래도 안전한게 여기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보니까 쟤네 뭐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는데? 채팅치고 있다 쟤네 근데 왜 채팅을 치고 있지? 뭔가를 노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이아는 헌돈이어서 역시나 올려나? 올려나? 아이고 형은 죽지 않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형 죽었어요 아 이런 나 진짜 시야가 너무 안되니까 괜찮아요 어디보자 내가 너무 눈치를 늙게 세가지고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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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에 있다 야 저어서 탑에 있고 탑이 위아래요 윗도 안보이고 아 우아 아 너무 자주와 아 진짜 와 데미지 많아 그냥 바텀 터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자 나도 간다 확산 중입니다 오호 아군이 당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탑이 많이 힘들어 보인다 같이 가요 엘리스님 와 바텀 가야겠다 아 이거 왜이래 아 이거 마우스 안 움직여 그렇게 올 때까지만 기다립시다 리신 여깄다 아무래도 용에다 와 닿으려고 온 것 같아요 보니까 마법이 날 보인다 저격에 반냈습니다 저격에 반냈습니다 학살집이 제압되었습니다 뭐지 왜지 아니 왜지지 저게 질릴게 없는데 내가 스킬 다 맞았는데 왜 왜지지 Ataran 탑 금속은 살점보다 강하다 저기 미쳐날뛰고 있습니다 저건 뭐야 정신집중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끌면 되요? 꿀팁 감사합니다 진심 바텀 온다 가자 이거 안 먹어요? 진짜 가자니까 진짜 직관해? 나도 직관해야지 아 여기 지위를 지켜야 했는데 그냥 한번 싸워볼까 예에이 엘스가 뒷처리를 잘해준다 아이쿠 죄송합니다 무빙을 잊지 못했습니다 무빙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거 내가 뭔데 난 사실 기계 덩어리야 난 사실 기계 덩어리야 안녕 나인전이 곧 끝나겠네 그럼 모비 사야지 잠깐만요 모비 사고 제압되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우리 팀은 제압이 너무 많아 아 아 근데 엘리스 진짜 잘한다 쟤 리신도 진짜 잘하고 둘 다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끊어먹는데 힘사야 파괴되었습니다 여기다 어디에 두시고 고르는 볼렘은 녹이 쓸지 않는다 그럼 버튼 가야겠다 정신집중 오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걸 일단 미드로 한번 가서 싸우면 끊어먹으면 끊어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arsenal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더블켓 제압되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모비 날 부은가 정신 집중 부십시다 포탑을 파악을 했습니다 쭉 빼야겠는데 잠깐만요 오라클 오라클 몇분 남았니 오라클 또 샀네 그러면은 이렇게 갑시다 가자 우왕 부왕 바텀 녹이자 그냥 그냥 바텀에서만 있어도 그냥 알아서 킬이 올거 같은데 부왕 알겠어요 부왕 알겠습니다 부왕 그래 코르키의 말을 듣자 부왕 여는 형편없는 부품이라 흐헤헤 어디갔어 아니 저런 여운 저런 기특한 놈을 봤나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정확하게 찍고 찍고 금속은 살점보다 강하다 어 요왕을 잘못 깔았다 그러니까 구르는 볼렘은 녹이 쓰지 않는다 지금 애들이 어디있을까요 정신집중 정확하게 정확하게 잠깐만요 저 잠깐 집중 모드에요 어 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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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수비마트인가 수비마트인가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산타를 줬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닌가 학살 중입니다 이소냐던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원 딜이랑 원 딜이랑 살아남은건가 저거 센스 배치다 오예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영젠 나 잘 땡겼어요 여러분들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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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액작업 와 우리팀들 CS봐 진짜 잘 먹었다 와 소나 CS봐 진짜 잘 먹었다 나 8개 있는데 소나 24개네 좋겠다 무왕 무왕 없네 와드에요 흐흑 흐흐흫 어케 어케 흐흐흙 뭘까 여러분들? 헥! 아 잠깐만요 위와드 위와드 코르키가 정말 쎄구나 잠깐만 와드 봐라 서울 구경이여? 믻 공기좀 마셔볼까? 아!! 이제 안녕! 그리고 딱 이렇게 perf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와 와 와 써주고 들어갑시다 한명 끊어먹자 아무도 안오네 아이고 아잠깐만요 아잠깐만요 그러려고 하는게 아니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아이고 아파라 아잠깐만요 후 슬슬 established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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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아무래도 무난하게 게임 끝난거 같죠? 나 나 나 몸 안돼요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아 나한테 달지마요 나도 무서워 잘하는거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주차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차 한번씩 부탁드려요 이제 오라클 사고 맵장하게만 힘씨면 될거 같아요 서버터의 주템이 이거랑 좋아 나 이제 풀템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무서울거 없어요 보라고 마시고 1 4 5 5 6 6 와 데미지 봐 제대로 망할 뻔했네요 아 진짜 미녀 그냥 땡겨버리는데 아이고 야 킬먹고 싶은 애들 여기 모여 어 어 안돼 저게 내 반이었습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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